농구 코트에서 황태자로 불리던 우지원 씨는 2019년에 이미 전 부인과 합의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명 자기야의 저주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섬뜩한 결과를 낳았는데요. 실제로 SBS 프로그램 스타 부부쇼 자기야는 2009년 6월에 시작되어 2018년까지 방영된 프로그램입니다. 자기야의 저주라는 표현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부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양원경박 현정 부부, 2022년에는 김영김성태 부부, 2023년에는 LJ선정, 이세창 김지연, 배동성한현주, 이유진기만주 부부가 이혼 소식을 전했으며 2026년에는 이지 부부, 2027년에는 이재은 부부, 2028년에는 윤기원왕은정, 김동성 부부 등도 이혼을 발표하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 투투의 김지훈과 개그맨 조원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이 사건들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은 저주받은 방송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지원 씨의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자기야의 저주가 실로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네티즌 수사대에 따르면 우지원 씨가 전부인 이교영 씨와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이혼이 예견될 만큼 불안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우지원 씨는 최근 채널어에서 기획한 천하제일장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그맨 윤영빈 씨와 씨름 경기를 하였고 자신을 놀리던 윤영빈 씨를 이긴 후 흥분한 나머지 모래를 던지며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우지원은 코트 위에 황태자가 아니라 모래 위에 조다 갔다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른 경기에서는 진지한 경기와는 대조적으로 유머러스한 세리머니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우지원 씨의 큰 키와 잘 관리된 몸 덕분에 그는 나이에 비해 뛰어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많은 시청자들이 큰 웃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비록 가벼운 조롱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잘생기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그가 두 딸을 두고 이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지원은 1973년생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개원초등학교에 농구부가 생기면서 농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팔이 휘어지는 부상을 입고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슛 자세가 다른 선수들과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우지원은 이후 농구 명문인 삼선중학교와 경복고등학교에서 농구부로 성장했는데 중학교 시절 이충애 감독이 하루에 천 개의 슛 연습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자신도 매일 천 개의 슛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경복고 3학년 때는 연세대학교에 스카우트되어 진학했고 프로에서도 좋은 활약을 했지만 다소 저평가된 선수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우지원은 농구 코트에서 황태자로 불리며 수많은 소녀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원조 농구 스타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한 후배를 통해 서울대학교 작곡가에 재학 중이던 전 아내 이교영 씨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교영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 처음에는 남자친구를 소개받는 자리가 아니라 선배님을 만나러 간 자리였다. 마음씨 좋은 선배가 후배들을 잘 챙겨준다고만 생각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처음에 이교영 씨는 우지원 씨가 누구인지 몰랐고 헐렁한 티셔츠에 모자를 쓰고 나타난 그를 보고 단순히 아저씨 같다고 생각하여 두 번이나 만남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첫 만남은 큰 인상을 주지 못했지만 이후 그가 유명한 농구 선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열성 팬들로부터 협박 메일을 받으면서 무서움과 낯선 감정을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우지원 씨는 이교영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강한 호감을 느끼고 끊임없이 구애했지만 이교영 씨는 처음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지원 씨는 꾸준히 그녀를 따라다니며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녀를 반드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심지어 친하게 지내던 기자에게 이교영 씨의 사진을 건네며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우지원 씨는 처음 이교영 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으며 지속적으로 구애했지만 이교영 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다가갔고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여성을 자신의 배우자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냈으며 당시 친밀한 기자에게 이교영 씨의 사진을 제공하며 기사를 부탁했고 스캔들을 먼저 내보내는 전략을 통해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교영 씨는 당시 우지원 씨와의 교제를 부모님조차 모르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신문 기사가 나오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우지원 씨와의 열애설이 크게 퍼지면서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교영 씨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지원 씨는 나이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이교영 씨에게 최고급 선물을 아낌없이 주었고 이교영 씨 역시 우지원 씨의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 준비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본인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